예설이~~ 잘 있었어? 예설이 사왔어 어? 안 사왔는데 어떡해? 어? 어떡해? 예설이 괜찮지? 예설아 오늘 무슨 날이죠? 응? 오늘 무슨 날이죠? 아니 아니 방학이 아니고 응? 오늘 무슨 날이지? 예설이 되요 예주 언니랑 엄마랑 우는 날이지? 그래도 예설아 엄마랑 언니랑 떨어져 있는데 한 번도 울지도 않고 보고 싶다고 찡찡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설아 언니랑 엄마가 과연 선물을 사왔을까? 예설이 거?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사왔을까요? 사왔을 거 같아? 우리 아저씨 이거 사왔을까? 그치 그치 우리 유치원 땡땡해 치고 키즈카페 갔다가 예조 언니 것도 산 거지 이것도 신경 가야 되잖아 그치 갈때 응 엄마랑 언니 만나러 가자 인천 잔 인천 그냥 아무거나 또 오? 한 시간 연착이야 이런 예주는 지금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방항에서 노블록스를 하고 있는데 후쿠오카 이제 떠나는 게 얼마 안 남았는데 별로 아쉽지 않은가 보네 게임에 푹 빠졌어 출발 35분 정도 지연된 거 같아 그지? 또 핸드폰 산매경이지? 네? 어? 핸드폰 산매경이야 네 이제 예설이랑 아빠 만나러 가네 예주야 엄마랑 같이 여행한 거 오래오래 기억해줘 뭐가 제일 좋았어? 엄마랑 꽃이 안 가 엄마랑 언니 만나러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안 오길래 봤더니 지금 1시간 뒤에 온대 지연이 됐습니다 배고파서 썼어요 그리고 1시간 기다려야돼요 아까는 시간 잘못봤어 한 8시쯤인데 한시간만 쓴게 선물을 사왔을까? 과연 선물을 사왔을까? 안 썼으면 어떡하려고 너 엄마랑 언니보다 선물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응 아 진짜 웃겨 오는 것 같은데? 오 왔다 여기 들어가면 안돼 들어가는 건 안돼 여기서 기다려야 돼 엄마 들어간대 예설이 잘 있었어? 저기 나가서 나가서 예설이 예준이 선물도 줬어? 야야야 짐 챙겨요 예설이 유젤아 내가 뽑은 거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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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 이거랑 그리고 저기 있는 거랑 그리고 M&M이랑 그리고 젤리랑 아니 뽑기로 얼마나 했길래 엄마 없는 동안 잘 지냈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 밥 잘 먹고 유튜브 많이 안 봤지? 핸드북 많이 했어 안 했어? 했어? 엄마가 금지령 내리고 갔는데 핸드북 많이 했다고? 이런 나 선물 안 했어 사왔게 안 사왔게 몰라 몰라 선물 사왔어 안 사왔는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안 사왔데 선물 예설이는 이거 이거 사왔는데 이거 사왔는데 와우 예설아 미안해 네 어떡해 예설아 예설이 선물 안 사왔다는데 아우 참 예설이 기대 엄청 했는데 예설이 오늘 안 되지 예설이 엄청 기대했는데 예설이 엄청 기대했는데 아까 오기 전에도 언니가 선물 사왔을까? 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왔는데 예설이 삐졌나? 예설이 삐졌나? 삐졌어 삐졌네 예설이 괜찮지? 이따 봐요 아빠 선물이 줬어 아빠 선물이 줬어 아 그랬어 내가 선물이 줬어 그게 선물이야? 괜찮아 이제 이걸로 그걸로 괜찮은 거 같아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예주가 오자마자 잠이 드는 바람에 영상이 잠깐 끊겼어요 근데 짐도 정리를 못 했습니다 바로 자갖고 예설이가 선물 사왔냐고 몇 분을 물어봤어 아빠한테 선물 사오겠지? 언니 선물 사오겠지? 엄마랑 언니 선물 사오겠지? 근데 이 얘기는 했다 아빠가 언니랑 엄마 선물 뭐 사온다고 그랬네 그러니까 엄마는 드레스 언니는 지갑 사온다고 그치? 나 지갑 못 사온다고 표정이 아직도 안 좋아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콧물 예설이한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예설아 드레스랑 지갑은 안 사왔는데 다른 건 사왔어 다른 선물을 사왔대 바로 보여주나요? 바로 보여주지 아 그래? 여기 지금 짐이 엄청 많아 뭐 세 개나 있어요 짐이.. 아유 아유 봐 이게 뭐 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게 다 선물이야? 예설이? 응? 야 이거 하나 또 있어 이거 뭐 세 개야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우선 이거 이게 뭐야? 프린클스 이게 뭐지? 표정? 표정? 명란 아니야? 명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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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가지고 이만큼 있어 우와 이렇게 산 거야? 명란맛 그리고 이거 뭔가요? 과자 과자 예설이 어? 예설이 선물이 아직 아니구나 자 이거 뭐야 옷 무슨 옷이야 이거? 이거 내꺼 옷인데 아 그래? 예설이 선물 언제 나오는 거야 대체? 엄마가 뽑은 거 한번만 보여줄래? 네 이거랑 이쪽 안에 이거 뭐야? 이거 도시락통 이거 내가 이거 우와 별의 컵이야? 응 별의 컵 이거 내가 뽑았고 지금 예설이는 선물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나와나요? 잠시만 왜 내가 말하려고 이거 내가 뽑았고 그리고 이거 오마이봉 맛있어가지고 샀고 이거 이거 예설이 거 우와 이거 예설이 거 왜요? 아 또 있대 이거 내가 뽑은 거 우와 이거 두 개 내가 뽑은 거 그리고 이것도 내가 뽑은 거 우와 이거 이거 이것도 내가 뽑은 거 그리고 이이샤 이것도 내가 뽑은 거 우와 이거 어떻게 뽑았대 이런 거? 이거 두 개 이렇게 내가 세트로 뽑았어 우와 이런 식으로 들어있구나 응 주젤리도 두 개씩 가져왔어 우와 아니 무슨 다 뽑기만 하고 왔어요 대망의 예설이 선물이 여기 들어있다고 합니다 응? 이거 킨조젤리잖아 맞아 그니까 킨조젤리 하나 둘 셋 셋 넷 어 네 개다 킨조젤리 네 개는 나왔어? 우와 이거 구하기 힘든 거였는데 지 우와 과자 또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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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설이 선물 어딨어? 예설이 과자 예설이 선물이 어디 있는 거야 이건 예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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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야? 예설이 좋아해 지금 예설아 여기 예설이 거 과자 우와 예설이 그 쌀과자 좋아하는데 예설이 선물 여기 안에 있대 누구누구누구누구 예설이 선물 아빠 이거 선물 도와주세요 안녕 이거 다 예설이 선물 아니야 뭐야 이거 예설이 선물 이거 예설이 선물 그래서 뭐야 예설이 선물 이거 엄마가 뽑은 거 이거 엄마꺼 우와 아빠 이거 내가 만든 거다? 무슨 둘 다 뽑기만 하다 왔어요? 내가 만든 거다? 쌀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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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맨 쌀과자인가요? 나 여기 어 여깄다 예설 선물 예설 선물 나온다 이야 이거 화장해주는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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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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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설아 언니가 선물 사왔네 어? 언니 한 번 안아주고 뽀뽀 한 번 해줘야지 뽀뽀 뽀뽀 아니 뽀뽀 뽀뽀 안아줘야지 안아줘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언니한테 우리 예설아 다 안아줘 이거 언니가 언니가 언니한테 사기 돼서 ㅋㅋㅋㅋㅋㅋ 언니한테 벗고 안아줘야 돼 여기가 아니구나 엄마 고맙습니다 왜 아니 아는 거가 안 돼? 형도 해야지 이거 너는 다 똑같아? 다 안 똑같을까? 다 안 똑같아 예설아 그래 아악 우와! 일명움주도 있네? 우와! 일명움주도 있네? 으흠 화장은 좋아해요 아이고, 고기야 으흠 으흠 으흠